안녕하세요. 이혜덴입니다. 이혜덴입니다. 7년생도 아니고. 네. 오, 7년. 네, 눈 뛰어나오겠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아주 맹탕이더라고요. 맹탕이라는 거짓말이에요. 아니, 엉터리예요. 아... 일편단신 민벨레입니다. 애기 5명 낳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말도 안 되나요, 애기. 어떻게 나냐. 지금 5명이 새로 낳는 결혼한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쫓겨날 거예요. 네. 함께라서 더 아름다운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인생사진과 멋진 인생사진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. 생육하고 번성하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